자 평화로운 경주로 여행 오시기 바랍니다. 경주를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산업만 펜션은 대형룸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10명에서 최대 16명까지 단체 손임도 가능합니다. 이용 고객 모두에게 삼겹살 무한 리핏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합니다. 야외 수영장은 7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자산으로 예약하시면 10% 할인해 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구 자산부동산 중개경료의 서수장입니다. 자 오늘은 대봉하성파크드림 입찰이었죠. 오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여기는 대봉동입니다. 대봉동은 굉장히 살기가 좋습니다. 현재 대봉하성파크드림은 3호선 건들바위에 바로 근처에 역세권입니다. 2호선도 도보로 가능하죠.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일대에 있고 이쪽에는 김각석거리와 복리단길로 유명합니다. 복리단길은 지금 젊은 세대로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바로 옆에 리비테르 아파트로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각석거리와 복리단길 웨딩고로 연계된 상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에는 굉장히 조용한 동네인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왼쪽편에 대봉하성파크드림입니다. 그렇게 세대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단지는 263세대 총 2개 등으로 되어 있죠. 최고층이 15층 정도 되고 사용승인인은 2006년 5월달에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총주자 대수는 좀 작습니다. 280세대 세대당 1.06대이죠. 조금 부족하죠. 하지만 살기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이번에 낙찰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입찰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감정가는 3억 7200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층에 지금 202호인데 감정가는 좀 높게 많이 높게 나와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3차 6월 17일 오늘이죠. 1억 8200이 최저가였지만 낙찰은 2억 7,975%의 감정가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2등과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자 시세를 한번 보자면 거래된 실거래가를 보니 금리 인상 전에는 많이 높았죠. 4억 5천이 평균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여파로 3억 초까지 매매가 되었죠. 거의 3억 선에서 매매가 최저가로 되었습니다. 현재도 저층에 내부 매물에 3억이 34평 기준으로 하나 나와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거주 목적이면 잘한 선택인 것 같고 만약 투자하시면 2층에 경매 2억 7천으로 한다면 저라면 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같은 타입의 D타입입니다. 최저가가 3억 3천 저층이지만은 지금 본권은 2층이지만은 5층 정도 되는 물건이 3억 3천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34평 전체를 보면 최저가 3억도 나와있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한 최대치로 잡으면 2천만원 싸게 잡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실거주로 생각을 한다면 2천만원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가 매매업으로 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투자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안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테리어를 조금 손을 보고 한 500에서 한 800만원 들어가면 멋지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렇다면 그렇게 남는게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실거주로 목적이면 2천만원 싸게 사신겁니다. 입지도 동독초등학교 제일중학교 경북사대부설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인접되어 있어 초중고가 도보로 가능하죠. 경북사대부설 초등학교 때문에 많이 넘어오시고 중학교 때문에 많이 넘어오시는 어머님들이 많습니다. 중고에서는 알아주는 학교가 학교가 경북대 사대부설인거 저는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아파트도 두동이지만은 알짜배기로 잘 지은 것 같고 외관상 깨끗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지가 작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투자로는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놨을 때 팔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에 올 수도 있죠. 건드바위 역쪽으로 뒤편으로 아파트 외부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조용한 동네입니다. 봉인단길은 한 블록으로 떨어져 있지만 가깝습니다. 그리고 2호선도 가깝게 도보로 사용할 수 있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건드바위 인접되어 있어서 공원이죠. 공원도 이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산부동산에 경매 문의 주시면 권리 분석 낙찰 명도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받으시고 인테리어나 수선 대수선 리모델링 이런 부분도 자산부동산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레하우스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남 경북 대구 인테리어 착한 가격에 고급 퀄리티를 뽑아내는 인테리어 회사 이레하우스입니다. 이만큼 가격으로 더 높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공간이 업그레이드되는 변경 인테리어 업체 이레하우스입니다. 20 21 22 22 23 23 24